여성공의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위험은 위험하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쁜 일보다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공은 강한 의지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은 큰 일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없이는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발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저성공의 비결은 이전의 실패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 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